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미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뉴욕중시가 다시 한번 좀 하락 쪽으로 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좀 바닥이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팍스 베즈니스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Stock Market Not Factoring in Potential Recession, Goldman Sachs Warns. 이번에 주식이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연준 쪽에서는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한 발언 그리고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중시가 아직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의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더 낮은 밸류에이션과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금리 정점 등을 확인한 이후에 새로운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도 오는 2024년 미국 기준금리가 그때서야 인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이번에 제약적인 정책이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명목금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고 아마 2024년이 그 내려가는 시점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또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해친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아직은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지 않았고 이 약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 여기에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내놓은 인물도 있었는데요.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시장이 FMC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당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최종 금리가 5%에서 5.2% 사이 범위로 상승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는데 이렇게 연준의 대표적인 인사들로부터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약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오늘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도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체크해보면 중국의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반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내년에는 좀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춘 보도 내용이었고요. 네 중국에서 지금 시위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전망이 나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이 이르면 내년 2분기 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선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4월 이전에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끝낼 가능성이 30% 정도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내년 말까지 해당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관측을 했는데 이보다 이른 시점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우선 지금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그리고 시위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활동 위축까지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중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정부에 시험을 주는 경우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의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 쪽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집권에 대한 뭔가 우려감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내면서 지금 시장과 여러 아이비 쪽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고는 전망을 제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년 4월 이전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30%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중국 중앙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대 또는 봉쇄 강화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측에서 이 폭스콘 공장 사실상 지금은 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 생산 차질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pple shares live on report. iPhone production taking a big hit from unrest at factory in China. 네 결국에는 이 시위 때문에 애플 쪽도 타격을 또 한 번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분석이 나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협력사인 폭스콘의 중국 공장 시위 사태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올해 아이폰 14 프로 생산 손실분이 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달 초에 애플이 생산 목표치를 300만 대 감축한 바 있는데 그때보다도 손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유동적이고 생산 손실분이 변동될 수 있고 또 내년에 만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덧붙이긴 했는데요. 폭스콘이 얼마나 빨리 근로자들을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 전체 생산의 80%를 맡고 있는 만큼 심장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위 사태가 더 커지게 되고 좀 격화가 되면서 생산에 타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곳곳에서 전국적인 봉쇄 반대 시위가 확산하게 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애플 쪽의 이러한 실적이나 생산 라인에도 차질이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애플발 공급망 리스크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무역 쪽에서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WTO 쪽의 발언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WTO says trade growth likely to slow as demand weakens.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세계 무역기구 WTO가 글로벌 무역 성장세의 선행지표인 상품 교역 지수가 지난 8월보다 소폭 내린 96.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는 무역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내년까지는 무역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연준 쪽에서도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또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무역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지난 8월보다 소폭 내린 96.2의 글로벌 무역 성장세의 선행지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품 교역지수의 경우에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무역 수요가 움츠러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살펴볼 수 있다시피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앞서 WTO는 지난 10월에도 내년 글로벌 상품 교역량 증가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추가적인 지표들 나오는 대로 체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